아 얘는 안 보이네 제일 정신 없죠 뭐 버릇이 없겠지 아 바쁘죠? 어 남 실장님 좀 떨립니다 이런 큰 행사가 처음이라 아 뭐가 떨려 그냥 재밌게 놀다 가면 되지 대표님 못 보셨어요? 어 못 봤는데 우리가 진짜 커팅 시켜야 되는데 어 나 찾아볼게 야 진혁씨 룸투어 마지막 체크 한 번만 더 부탁해 내가 지금 움직일 수가 없어 아 예 알겠습니다 어 대표님 여기 계셨어요? 장 비서님이 찾으세요 통화했어요 오늘 잘 부탁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넥타이가 마음에 안 들어요? 사은품이어서 별론가 사은품 아닌데 아 그게 여기 있는데 제가 잘 못 메서요 길이가 길다가 짧다가 아직 좀 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좀 풀어봐요 아니 improv pretend 천사 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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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좀 웃죠. 그러고 싶은데 잘 안됩니다. 감사합니다. 객실 투어 다 준비되고 있지? 네 지금 김진혁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. 자 그럼 지금부터 속초 동아호텔 오픈을 기념하는 커팅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 둘 셋 커팅을 시작해주세요. 자 보시다시피 반대쪽 마흔팀 뷰를 제외한 모든 객실에서 바다를 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가구류와 침구류 모두 친환경 제품으로 준비했습니다. 아무래도 아이들과 함께 오시는 고객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무관위, 친환경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. 서울에서 인사했죠? 예 안녕하십니까. 넥타이가 남다르네요. 우아하면서도 캐주얼하고 좋다고요. 선물받은 겁니다. 제 안목이 이렇게 근사하진 못하거든요. 선물한 사람 안목이 탁월한 것 같네요. 이달 안에 합당 픽스된 기사 나갔으면 합니다. 차 위원님. 합당 불가 기사라면 지금 당장도 상관없겠습니다. 더 힘겨루게 하시면 곤란하죠. 아니 이 사안이 뭐 힘겨루고 그럴 일입니까? 그저 당의 가치관이 다를 뿐입니다. 차 위원님의 가치관이 우리 태경과는 잘 맞았나 봅니다.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이 곧 약속이죠. 근데 이제와서 가치관 운운하시면서 다른 길 바라보시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까요? 태경엔 차 위원님과 관계된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. 선거를 혼자 하셨습니까? 수연이도 생각하셔야죠. 험한 구설수 들으셨죠? 혼자두니 그런 망측한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. 수연이도 차 위원님도 이제 제 자리 찾으셔야죠. 제 딸아이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. 그런데 이제 호칭 좀 정리하시죠. 차 수연은 동아호텔 대표고 무엇보다 자기 삶을 나름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. 난 한 번도 수연이를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요. 가족끼리 다정한 게 이상한가요? 가족 아닌지 벌써 몇 년 지났죠. 곧 다시 함께 아침 식사하는 제 자리 제 자리로 돌아올 거잖아요. 글쎄요. 이만 일어나 보겠습니다. 오늘은 차 대표 축하해주는 자리라서요. 최 회사님. 네. 사세히 좀 볼까요? 아 예. 김진혁씨? 실물이 훨씬 좋네. 아 인사드리세요. 행사 진행 때문에 이동하겠습니다. 서. 내가 아직 가보란 말 안 했는데 직원 교육이 엉망인 건가? 다 숙지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VIP 손님 의전 매뉴얼은 놓친 것 같습니다. 불쾌감을 들여 죄송합니다. 수연아. 이 정도 실력이면 우리 수연이 그 애가 넘어갈 만하네. VIP 의전 교육 매뉴얼은 회사 교육 안에 있을 거고. 외로운 돈 많은 여자 마음 홀리는 매뉴얼은 어디에 있나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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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가자. 아. 그런 매뉴얼은 필요하지 않습니다. 자료로 안내해드릴까요? 최 회사님. 예. 회장님. 닥쳤던 개 지붕 쳐다본다는 말은 옛날 말이고. 요즘은 그런 개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? 아. 글쎄요. 제가 잘. 분수 모르고 설치는 그런 개는 자기 밥그릇도 뺏기고. 굶어 죽어요. 여기 계셨어요. 전 회장님이 찾으세요. 가시죠. 우리 정 대표는 수연이랑 시간 좀 보내셨나? 우리 며느리는 식사 좀 했나 모르겠네. 전 회장님 미팅하시고 다시 오시죠. 아직 행사 시작하려면 시간 좀 남았어요. 제가 모실게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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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 아멘 마음껏 친해지면 다시 멀어져야 했어요 그래서 언젠가부턴 원래부터 다 별로야 그렇게 생각하는 법을 익혔어요 대표님 이러는 거 몸부림 같아요 이것 봐요 김진혁씨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해요 잘 참는 사람인데 여길 와있어 기사 보고 많이 놀랐죠 너가 늘 있었던 일이라 난 괜찮아? 어? 뭐가? 다 봤어 어디 가서 좀 쉴래? 연애정 서포트는 내가 할게 너 지금 이대로 이렇게 살았어 이런 말들을 처음 들었거든 근데 그 사람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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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도 안 되는 태도를 얼마나 견뎠을까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